스마트폰에 설치된 당구박사 앱을 컴퓨터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컴퓨터는 윈도우 젠 이상이어야 합니다. 컴퓨터에서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 동영상을 참고하세요. 화면에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. 연결이 되었습니다. 화면을 확대하고 당구박사 앱을 실행합니다. 이제 컴퓨터로도 당구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초급자는 3구 기본기술 20부터 시작하세요. 메모 기능도 이용하세요. 당구 기초 이론 꼭 보세요. 중대 3구도 있습니다. 피부에서는 4구 기본기술 20부터 시작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